자 오늘 주식시장 개장 상황 함께 점검해 주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료만 너무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마이크도 좀 가까이 좀 해주시고요 오늘따라 근데 약간 차도남 느낌이다 양복도 좀 그러니까 주가 좀 반등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충동구매 하셨어요? 아닙니다 자 우리 염블리님과 함께 오늘 그럼 한번 하나하나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55분이니까요 먼저 뭐 한두 개 정도 리포트 보고 들어갈까요? 네 오늘 일단 일정은 큰 건 없고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고 그 다음 9월달 소매 판매 데이터 나오니까 판매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이제 카지노 관련해서 좀 카지노도 외국인 카지노가 있고 국내 카지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좀 완화된 기업들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카지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카오 그쪽 카지노 주가가 연초 이후에 50%나 급락을 했습니다 중국 규제 때문에 근데 한국 카지노는 그건 왜 안 빠지느냐 역설적으로 중국 비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좀 수혜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마카오가 대장주래요 대장주기 때문에 카지노 업계에서는 마카오 쪽이 그래서 항공여행 산업과는 또 다르게 구조조정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롯데관광 개발이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를 오픈했기 때문에 공급이 더 늘어나버린 거죠 사실은 네 거기도 외국인이죠? 네 거기도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차트상 카지노 회사들이 좀 주가가 정고점을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좀 의견이고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래서 강원랜드를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왜냐하면 국내 쪽이니까 오히려 테이블하고 영업시간이 좀 증가해서 국내 쪽에서 좀 규제 완화 얘기가 있는 강원랜드 쪽이 좀 나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일단 항공여행과 다르게 구조정도 없었고 또 마카오가 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자는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마카오가 좀 안 좋군요 카카오는 좀 어제 올랐죠? 네 카카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KB 증권의 이은택 애널리스트하고 이은NST가 요새 그린플레이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린플레이션에 그래서 친환경이 유발하는 물가 상승인데 결국 지금 최근에 가격 급등한 것도 너무 빠르게 친환경으로 가려다가 석탄 석유 배제하다 이런 일들이 좀 발생했다고 하는데 가격 급등했다고 석탄 석유 기업들이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어차피 이쪽은 이제 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앞으로도 화석 공급이 부족하니까 급변동이 발생할 텐데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런 좀 고민을 좀 해본 것 같은데 그럼 최대한 여기서 빨리 탈출하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늦게 탈출할수록 고통이 커지니까 이미 중국이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가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친환경 차를 많이 살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에 전기차가 강한 이유도 일부 연동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유럽이 최근에 원자력 발전을 계속 꺼내는 게 이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천연가스를 90%로 해외에서 의존하는데 유럽은 천연가스로 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결국 당장 신재생으로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과도기에서 결국 에너지 자립 원전이 좀 급부상하는 그런 이유 그래서 요새 원자력 발전이 괜히 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럽의 주요 국가 중에 프랑스도 기름이 거의 안 나죠? 프랑스? 프랑스? 없죠? 없다고 봐야죠 땅덩어리 크고 거기 평지거든요 대부분 프랑스 기차로 여행하다고 하면 이 나라도 참 먹거리는 풍부한 나라다 그런데 광물 자원은 별론 거 봐 알사스 지방 저쪽에 가면 석탄 좀 있고 그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은 아무래도 북유럽이나 북해죠 노르웨이 영국만 해도 북해가 있으니까 알사스가 별에 나온 거기입니까? 알퐁스도대? 마지막 수업 아니야 그거? 알사스 수업 알퐁스도대 마지막 수업 알퐁스도대 별도 썼잖아요 안 썼어요? 난 썼다고 봅니다 썼다에 저는 5천 원 걸겠습니다 안 썼다 5천 원 거시죠 의무문해야지 뭐 하여튼 알사스 거기서 석탄이 좀 나는군요 옛날에 입문지리 시간에 다 그런 거 배운 거 아닙니까? 네 그린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도 원전으로 전환이 좀 빠를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좀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어떤 또 산업의 발전을 좀 이뤄내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 출발할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가 오늘도 급등 출발할 것 같습니다 30포인트 3,018포인트 정도에 출발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미국에서 TSMC가 급등하는 바람에 반도체 지수가 3%나 오르다 보니까 오늘 삼성은자 하이닉스가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2.2% 삼성은자가 1% 이상 오를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퍼즐이 삼성은자하고 하이닉스거든요 지금 가장 못 갔거든요 근데 이들 기업마저도 좀 올라주면 시장은 3천에 안척을 하는 거고 근데 오늘 또 밀려버리면 안척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반도체를 오늘은 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는 일단 지금 출발은 23포인트 3,012포인트 정도에 좀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이 어제 3%나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지금 출발이 좋아서 99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의 또 1000포인트에 다시 좀 근접하는 좋은 출발을 일단 보였습니다 오늘 일단 종목으로는 LG 이노텍이 오늘 4% 지금 주가 반등하는데 이노텍이요? 네, 근데 저번에 이제 아이폰 주문 축소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 수요가 너무 많대요 아, 그래요? 많고 그리고 VR기기라고 하잖아요 VR기기라고 하는데 그쪽에 공급할 거라는 그런 뉴스도 하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 모듈이죠, 거기 카메라 들어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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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호재가 좀 나오면서 오늘 4% 주가 좀 올랐고 페노션도 오늘 오랜만에 2.7% 올랐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다 애플 쪽 관련주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한 3% 정도 올랐고 삼성 전기도 2% 한마디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사들이 오늘은 좀 상승률 다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요 그 외에 카카오뱅크, 아모리퍼시피, SK하이닉스 한마디로 가장 부진했던 섹터들이거든요 이 섹터들이 일단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뜨겁다고 보시면 좋겠고 역시 해운주도 그동안 안 좋았는데 HMM도 오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좀 강했던 섹터가 일부 조금 이제 쉬고 있는 가운데 가장 못 올랐던 IT가 IT하고 해운이 일단 오전은 좀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참 HMM이 매일같이 저희가 또가? 또가? 이랬는데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편해?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뭐 그 안 좋은 거를 뭐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아니 근데 아주 절친이 있거든 주식이 잘 안 하는 아주 분인데 사람인데 작년인가 올해 주에 전화가 온 거야 HMM을 우연치 않게 샀다는 거야 얼마에 샀냐 그랬더니 9천 원인가에 샀다는 거야 근데 그때 전화 왔을 때가 한 3만 몇 천 원? 3만 했거든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더라고 전화 끊어버렸지 그럴 땐 나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HMM 나 줬으면 좋겠어 이만 다시 전화를 해서 반만 팔아라 4만 원 이상 해서 반만 팔고 일단 여유 있게 해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랬는지 모르겠네 자 하여튼 그런 해운업이 오늘 좀 괜찮은 거 자꾸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오늘 한국타이어하고요 LG화학 하나솔루션 최근에 좀 다 강했던 업종들이고요 FNF도 오늘 1.8% 좀 빠지는데 단기에 좀 많이들 급등했기 때문에 뭐 악재라기보다는 일단 차익 매물로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오랜만에 서울 반도체가 4.4% LED 회사인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모처럼 올라가고 있고 심택이 한 4% 대주전자재료가 한 4% 그리고 반도체 관련 기업이죠 원익그룹죠 원익 IPS 원익 QNC가 각각 3% 그래서 대부분 지금 반도체 LED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IT 부품회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은 여기가 꽉 장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굳이 좀 빠지는 기업들은 위메이드가 어제 위메이드의 미르포라는 게임이 전세계 동접자 수가 80만 명 기록해가지고 맞습니다 어제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네 급등했습니다 원래 미르가 위메이드 꺼죠 네 원투스리포 나왔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요 데브시스터즈도 오늘 3% 빠지면서 어제 게임주들이 최근에 메타버스랑 엮여가지고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 지수는 IT가 강세 보이면서 한 8포인트 정도 견조한 상황이고 네 코스피는 3016포인트 일단 시초가 부근에서 역시 견조합니다 IT가 일단 그러니까 오늘 관전 포인트는 IT죠 IT가 얼마나 잘 움직여주느냐에 시장 방향이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게임 뭐 카카오 게임이고 어디고 막 이렇게 나왔던 신작 게임들 뭐 화제를 끌었던 거에 비해서 미르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막 뭐 그렇게 뭐 국내에서도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걸 PC 쪽에 스팀이라는 플랫폼에 아 스팀 그쪽에 이제 등록을 해놨는데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인가요? 아닌가요? 스팀하고 게임 또 투자하셨잖아요 내가 눈 깜빡거렸다는 방금 받고 난 얘기입니다 스팀 받지 마시고 그 스팀이라고 온 스페인 라인 게임 플랫폼이 네 그렇죠 거기 아마 저 엔비디아에서 하는 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엔비디아가 아 이런 것까지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지금 거의 뭐 동접자가 80만이니까 네 동접이? 우리의 10배야? 게임을 동시에 접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죠 전 세계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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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이 구글인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벨브에서 하나 봐요 스팀은 아니 뭐 아는 게 뭐야 도대체 아니 내 진짜 아 진짜 벨브에서 잠가야 되는 아니 원래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한 가지 일을 한 2, 3년 3, 4년 계속 하면 약간 이런 이제 유혹에 노출이 되거든 뭐 이제 옆에 있는 고천보다 먼저 치고 나가서 말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해하지 뭐 과정을 거쳐야 돼 네네 아 진짜 벨브인가 봐요 아 난 벨브로 뭐 스팀 잠근다 이런 걸로 농담하는 줄 알았더니 벨브라는 게임의사가 있어요 게임의사가 있어요 벨브라는 야 회사 이름 진짜 잘 졌다 벨브에서 스팀을 만들었어 쫙 좀 열어두면 되겠네 아 엔비디아는 지포스나우라고 그 비슷한 게임 플랫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쪽이 좀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상은 외국인들이 5억 정도 팔고 매도가 어쨌든 오늘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는 이제 어제까지 대규모 매수하다가 오늘은 다시 조금 매도하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그 TSMC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전기전자를 많이 사고 있어요 347억 그래서 어제도 너무할 정도로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전기전자를 지금 계속 매수폭을 좀 늘리면서 전기전자만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운주하고 두 개 섹터 사고 나머지 섹터는 좀 매도를 하는데 화학, 의약품, 철강 쪽은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들도 오늘은 좀 매도는 맞는데 전기전자만 사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오늘은 IT가 일단은 시장을 강력하게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 분위기면 시장이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IT가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지수도 좀 괜찮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섹터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업종이 가장 세고요 업종으로는 해운주가 가장 세고 그 다음 반도체 대표주 특히 DBI텍이 4% 오르면서 섹터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그 외에 IT 대표주 LG디스플레이가 6%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야놀자 관련주도 오늘 좀 올라오는 인터파크죠 네 인터파크 인수 야놀자가 산다는 거잖아요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네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파크가 야놀자를 사겠습니까 인터파크가 훨씬 큰 회사 아니에요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네 야놀자가 인터파크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삽니다 그럼 누가 주가가 좋은 거예요 야놀자는 비상장이잖아 아 비상장이구나 인터파크가 그럼 올라가겠네요 오늘 10% 오르고 있어요 올랐어요 이미 네 고점 대비하면 좀 빠졌네요 고점은 거의 9천원이었는데 예전에 이제 한 두 달 전부터 인수설이 계속 나와가지고 한번 움직였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mlcc 다들 그냥 it 부품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섹터가 다 상승률 상위권에 그리고 조선주도 오늘 모처럼 좋은 게 신조선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 가격 자체가 그래서 조선주도 오늘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스마트폰 부품주도 좋고 물류 쪽 그래서 어제하고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분위기가 다만 주도 섹터가 좀 바뀐 것 뿐이지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오르고 다만 자동차는 어제 미국에서 자동차 업종이 일부 조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위원화 만도가 좀 빠지면서 자동차는 좀 약하지만 현대차는 그래도 0.2% 조금 어제 약세였거든요 현대차가 어제 시장하고 완전히 반대로 간 게 현대차였어요 근데 먼저 좀 올랐어요 또 사실 급락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올랐다기보다는 반등 반등이 아니라 약간의 회복 회복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자동차하고 정유가 좀 약하고요 나머지 섹터는 좀 에너지가 삼전과 현대차가 같이 가는 에너지가 아니네 현재는 그치? 그날은 지수 그냥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나는 장애죠 같이 가버리면 하이닉스가 돋보이는군요 3% 때 3% 정도 반대가 마이크론도 한 2% 정도 올라서 어쨌든 어제 미국에서 반도체가 너무 분위기가 좋았던 게 오늘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주식은 제가 이제 길지 않은 경험입니다만 인사이트 하나를 여러분께 전해드리자면 싸게 사야 됩니다 주식을 제가 종목을 잘못 고른 게 아니라 비싸게 산 게 문제예요 아 그래서 비싸게 사니까 아무리 얘가 올라가려고 힘쓰고 조금씩 올라가고 그래도 본전까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맞아요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 싸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싸게 사는 방법이 따로 있겠죠 나눠서 사야 됩니다 제일 쌀 때 사면 어떨까요? 그때를 못 맞추죠 아니 근데 진짜 이건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식도 3년 했잖아요 제가 아주 그냥 잘 수익을 거둔 종목은 대부분의 한방에 산 적은 없어요 대부분 꾸준히 산 종목이 결국은 크게 한 번 가는군요 꾸준히 산 종목이 그런데 꾸준히 샀다는 건 뭐겠어요 계속 처음 원룸을 샀겠어요? 빠질 때도 계속 진짜 어떤 한 4, 5년 전인가? 산 종목이 무슨 이런 여하튼 뭐 회사인데 14,000원 정도에 샀거든 근데 계속 거래도 없이 계속 12,000원, 13,000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담당 영업하시는 분에게 3% 가격 불문하고 3% 빠지면 일정 금액을 사라 근데 그게 일주일에서 3일 동안 3% 계속 사지네 근데 그게 순위를 제일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3%가 됐군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꾸준히 사야 돼 적립식이 좋은 것 같아요 적립식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사실 뭐 조점을 누가 맞추고 있어요 누가 알아? 그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누가 알아? 꾸준히 사야 돼 팔 때도 꾸준히 팔고 팔 때도? 응 한 방에 팔지 마요? 그날로 아유 한 방에 안 팔자고 막 올랐는데 그럼 그래서 나는 제일 저기 한 게 물론 나도 인간적으로 그렇긴 한데 야 사자마자 5% 먹었다 이거 있잖아 난 그거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 억울하지 뭐가 억울해요? 토 사야 되는데 아 사자마자 5% 먹고 야 아침에 샀는데 5% 먹고 저녁에 팔아서 이거? 아니 팔지도 않지 그냥 5% 먹었다는 게 그게 의미가 없냐 아 아 아 오히려 오른 게 더 억울하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100을 사야 되는데 10만 샀는데 10% 올라봐 얼마 억울해 너무 좋아들 하죠 우리들은 그게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 됐나요? 네 다 얘기했어요 이제 끝나요 오늘? 아니요 아니요 리포트는 남아있고요 시황은 다 시황 시황 끝났습니다 오늘 뭐 그냥 IT가 강하다 그걸로 그냥 결론 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중에서 좀 한두 개 말씀드리면 NH투자증권의 정연승 애널리스트가 해운업종 담당하시는 분인데 일단 적채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떼졌다 이런 내용이고 미국 정부가 10월 13일에 미국 내 공급망 회복을 위해서 주요 수입업자 페덱스 UPS 여기에 삼성도 들어가 있어요 월마트 여기랑 물류처리랑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은 뭐냐면 물류처리랑을 수준 내로 10에서 60%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적채현상이 좀 풀릴 수가 있거든요 약속을 한다고 되냐 이거지 노력은 하겠죠 노력은 안 했냐 이거지 지금 어제 백프리핑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백프리핑 들었는데 약속은 했어요? 그럼 뭐 약속만 하면 되냐 약속만 하면 돼 뭔가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미국의 항망 가동 시간은 이제 주 7일 24시간 연속 가동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돌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매주 3,500개의 컨테이너 처리가 추가로 더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8만개니까 8만개에서 3,500개 정도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당장 해소는 안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그널들이 그래서 해운 운임에는 조금 부정적일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리 적채 현상이 풀리면 운임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건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최근에 이제 건설업종이 되게 부진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정권의 김성준 애널리스트가 일단 건설 조금 나아지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최근에 건설업종이 좀 부진한 이유가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합들이 분양을 좀 미루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달성률이 되게 좀 조조한 편인데 그래도 어쨌든 연말에 물량이 지금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좀 기다려보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중국 부동산 헝다 리스크는 국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100% 지금 청약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청약은 더 잘 된다는 거죠 100% 왜냐하면 이제 낮은 가격에 청약이 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미분양이 없다는 건 오히려 이건 긍정적이다 그리고 건축비든 예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건설사들 부실의 PF 대명서로 알려졌는데 과거와 다르게 연대보증이 아니라 책임중공 형태로 바뀌었대요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그냥 건물만 완공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책임이 과거와 다르게 별로 없기 때문에 PF가 사이트에 따라서 예전에는 건설사들이 이제 몇 가지 개런티를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분양이 제일 사업이 될는지 모르니까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분양 보증이에요 분양 보증? 분양하는 것까지 내가 다 보증해 줄게 건설사가? 네 건설사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사이트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건설사 보유물량 뭐 꽝 세일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게 그거예요? 그런 거지 그런 거 잘 사면 괜찮겠네요 일산에 무슨 큰 거 있잖아 그게 그것 때문에 대기업 그룹 그렇지 그런 것들이 다 저거지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책임중공 내가 중공까지는 내가 공사를 세우지 않는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런티거든 네 그래서 이제 건물만 완공만 해주면 중공하면 대출 책임은 이제 과거와 없기 때문에 좀 리스크는 크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향을 줄 거는 어쨌든 분양이 예정대로 잘 될 거냐 이거는 자재 가격이래요 그래서 자재 가격도 지금 워낙 원자재가 오르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건설주 분위기가 좀 결정되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삼성주권의 채민아 애널리스트가 이제 보고서를 적어준 건데 물론 다른 애널리스트도 한 두세 군데에서 동시에 나온 게 어제 그 디즈니 플러스가 드디어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1월 12일 날 나오는데 온라인으로 미디어데이를 열었어요 그래서 쇼케이스를 개최를 했고 라인업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온라인으로요 미디어데이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같은 나라 이제 라인업을 공개를 했는데 한국은 이제 7개 콘텐츠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향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자체 콘텐츠를 내놓겠다고 계획을 공개했으니까 넷플릭스랑 거의 비슷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처럼 오리지널도 하지만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갯마을 차차차 같은 경우는 TV엔에도 방영이 되지만 넷플릭스에 동시 방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간대요 디즈니 플러스도 넷플릭스랑 거의 똑같이 무조건 오리지널이 아니고 그렇죠 동시 방영도 같이 하겠다 개미는 뚠뚠뚠 카카오 TV에서 거기서는 돈 내고 봐야 되는구나 카카오 TV에서는 일주일만 무료고 나머지 500원인가 사봐야 되는데 넷플릭스 가면 이제 볼 수 있죠 공짜는 아니지 월 결제를 하니까 디플도 그렇게 비슷하게 간다 네 디즈니 플러스도 그래서 이제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계속 유통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좋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LG 플러스의 IPTV 모바일 LG 헬로비전 케이블 TV로는 이제 제휴 협약이 맺어졌고요 그 다음에 KT는 모바일 통해서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11월부터 또 시작이 되니까 그런 통신사들 IPTV 회사들이랑 또 제휴를 맺는군요 제휴 LG랑 맺었어요 근데 KT랑은 모바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LG가 제휴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 LG가 넷플도 했잖아요 넷플릭스도 했지 디즈니도 하지 3위 없자니까 제휴해야지 부가서비스를 해야지 된다 조건을 제일 좋게 준 모양이구나 3%하고도 제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953번입니다 3% TV를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끝이?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어떤 큰 폭 상승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네요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는 건 아니죠 어제 조금 회복해서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조금 회복해서 그래서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단이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도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긴 태반이네 아니 남의 아픔이 그렇게 그러면 IT를 거의 안 갖고 계신다는 거네요 오늘 IT는 다 급등하는데 아니 5G는 뭐야 도대체 아니 오늘 같은 날 5G는 또 뭐야 5G는 왜 빠져 KMW는 뭐야 RF 아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이거 지금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국정조사 시즌인데 아니 모르게 계속 어떻게 한 산 시점부터 이렇게 계속 빠지냐는 거예요 뭐 누구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보험주가 많이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은데 아 또 올라요 나는 내가 그랬잖아 보험주로 올라가는 게 보호자로서 반갑지가 않 테니까 이게 여계 관계가 있어서 밤에 웃으실 거 아니면 화장실에서 오늘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올라간 이유가요 뭐 있어요 중권사에서 실적 전망치 다 올려버렸어요 아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네 그래서 펀더멘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셨습니다 나 보험요일에 카나리아 카나리아 탕관의 카나리아처럼 딱 관심용으로 꽤 오르네 카나리아 생명 뭐 이런 거 하나 보험에서 나오면 좋겠네 카나리아 생명 자 그러면 우리 염블리 여미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